애들이 좋아하죠. 우리 반은 청소 시간 없어. 주변 국평가? 월요일 자체적인 시간에 월요일 아침에 담당자가 지난주 주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없애버렸어. 인기투표 되면 안 되니까 이름도 하라고 지난주에 어떻게 됐나 바랍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참여하는 건 정말 묘한데요.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이런 애들이 있어. 맨날 일점 주는 놈들이 있어. 우울한 놈들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맨날 일점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변별력이 없지. 그러면 본인이 주변이었던 주에는 본인은 투표하지 않아요? 아니 본인도 해요. 차평하는 거죠. 1인 1여 1인 1여